K3 K3 이번에 4에서 3를 올라온 기념으로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고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광덕 선수 이번에 새로 뽑혔던데 다치지 말고 꼭 성장해가지고 K1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K3 첫 개막전이었던 화성전을 직관에 못 가서 오늘 홍경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모쪼록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기기보다도 부상 없이 본인이 가진 기량 제대로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3 홈 개막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기대가 되고 이번 시즌도 화이팅하고 더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준 선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수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막전이기에 많은 사람들과 팬들이 오셔가지고 열띤 응원을 해서 오늘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뛰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었거든요 저저번주 화성 원전 갔을 때 그래서 오늘 경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경기 그리고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선수들이 그 열정하고 그런 모습들을 시즌 끝까지 가져가서 K3에서도 좋은 성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 파이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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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